조금 전에 왜 안민석 의원이 김남국 의원 말이죠. 거짓말 같은 거 할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직접 들으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난 15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쪼개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난 15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료 같은 걸 코인 거래한 자료 같은 걸 내가 어디 제출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는 내고 싶은데 그쪽 빗섬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국민의힘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구체적으로 언제 거래 내역을 받아갔냐라고 빗섬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지난 26일 날 빗섬 관계자 말하길 지난 19일에 받아갔는데요. 아니 시스템상 불가능해서 제출을 못하겠다면서 지난 19일에 빗섬 측에 요구해서 김남국 의원실에서 빗섬의 거래 자료를 받아간 건 무엇일까 이거 왜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 이런 논란인데요. 장 최고 한 말씀 하시죠. 안민석 의원이 생각하는 거짓말의 기준은 우리 국민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인도 최서원 씨 재산 300조 오는 하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김남국 의원은 거짓말 안 할 친구가 아니라 거짓말의 달인, 거짓말의 도사입니다. 이번에 보신 것처럼 이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저 포착된 가평 후계소 사진, 저날 바로 보좌관 시켜서 대형 거래소에 거래 내역 받아간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불과 4일 전에 방송에 나와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도 거짓말인 셈이고 저에게도 거짓말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9억이 비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난 것이냐라고 한 달 전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장최고가?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저를 막 언급하면서 계산도 못한다, 산수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흥분해서 화를 내셨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루 지나서 제가 지적한 지적이 맞으니까 본인의 그 9억 예금으로 받은 것은 이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킨 것이다라고 말을 또 바꿔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9억이라는 핵심적인 용처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분 왜 이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재산 신고 예금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신 셈이고 거짓말이 또 있죠. ATM으로 인출한 거 현금화한 거 440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업비트와 연동된 계좌의 2억 5천만 원이 대선 전후 한 달 사이에 현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가 일단 또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인 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짓 해명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본인이 나와서 또는 기자분들이 활동하는 단체 대화방 등에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시간 끌고 버티겠다라는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최악의 태도 같습니다. 장 최고의 개인적 평가, 개인적 의견을 주셨고 김남국 의원이 왜 삐썸에서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이 날짜는 5월 18일이 아니라 5월 19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갔다는 것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 지난 14일 날요. 끝까지 지난 14일이면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아마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날입니다. 탈당했다는 사실이 막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대변인이 한 말이라는 거 감안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용거래소, 그리고 전자지갑, 거래코인 종목, 수익 등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이 관련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혹시 김남국 의원이 코인 매각했다고 한 거나 그런 건 있었나요? 당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김남국 의원에게 요청을 했지만 탈당하기 전에 어떤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소영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고요. 또 하나, 김남국 의원이 또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김남국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좌측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 한창 이 코인 거래를 할 때 내가 최대한 40억 정도까지 보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5월 5일 날 코인 논란이 처음 불거진 이후에 4월 후인 지난 8일에 김남국 의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현재 기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1천만 원입니다. 아니 하나도 없다면서요.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런 것인데 배 소장님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우리 뉴스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할까? 특히 MZ세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왜 요동을 칠까? 투자가 문제 아니에요. 가상화폐 지금도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이게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30대가 가장 많아요.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40대도 꽤 되고 20대도 있습니다. 투자는 돼요. 투자해요. 그리고 재산 등록은 여기 조정원 의원도 계시지만 가상자산, 가상화폐 코인은 의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태도. 첫 번째 뭐냐. 지금 왜 MZ세대나 40대나 화이트 칼라가 덜썩덜썩하냐. 해명이에요. 왜 해명이 안 되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잠적하냐.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 다 받겠다. 그리고 전재산과 정치 생명을 걸고 왜 내가 하면 코스프레냐. 해명하겠다. 그런데 잠적을 해버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 왜 그런데 그러면 잠적도 하고 지금 의정활동은 안 하는데 세비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사퇴 여부에 대한 말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모든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와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당의 이 여론 이 준엄한 여론에 대해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사회 생각하면 아니 무소속이라서 손을 못 대나요. 김 의원. 방이 큰일 나요. 빨리 와요. 나와요. 그래야 우리가 돈봉투도 그렇고 내재판도 그렇고 지금 방이 중도층도 안 좋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 전부 다 수도권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도 인천 수도권이에요. 내년 총선은 수도권이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청년층까지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 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책임 있는 태도를 안 보였냐. 이게 핵심인 거죠. 배 소장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응답하라 김남국.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응답하라 김남국. 무엇인가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김남국 의원이 언제입니까. 2021년 6월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돈 모은 거는요. 코인 같은 거에서 돈 모은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절약해서 돈 모은 겁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 기억들 하십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투자는 항상 거꾸로 해야 되고요. 투자를 하려면 아껴야 돼요. 막 써버리면 안 되고. 조 의원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미소를 짓고 계신데 그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진짜 비트코인을 이렇게 코인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저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가 지금 김남국 의원 효과로 지금 변해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코인 업계 전체가 가상화폐 업계 전체가 마치 무슨 범죄자 집단이냐 지금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누가 코인 거래한다고 하면 왠지 좀 이상하게 보고. 지금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해외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코인 업계들 게임 업체들. 그리고 P2E, P2ON 그런 게임 업체들이 지금 김남국 의원 이걸로 인해서 모두 다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이런 국가적 국익에 손해를 이렇게까지 끼친 경우가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특히 미래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 가상화폐 NFT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누가 지금 떳떳하게 지금 나 코인 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까. 코인 하면 왠지 투기꾼 비밀 정보 얻어서 그냥 돈 얻는 사람 이 정도 돼버려가지고. 앞으로 코인 산업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김남국 효과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국익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또 해명을 해야 할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단순히 개인 재테크 차원에서의 코인 논란뿐만 아니라 이 코인이 혹시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캠프에 뭔가 대선 자금으로 쓰여진 건 아닐까 돈이 세탁돼서 이른바 설거지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의혹 보도가 두 가지 보도가 나왔었죠. 왜 업비트에서 K뱅크라는 그 계좌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쪼개기 인출이 되는데 저 시점이 참 공교롭다. 대선을 전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2억 5천이 쪼개기 인출이 됐다. 뭐 이거. 두 번째는 지난해 2월 중순에 이른바 그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라는 코인 그 잡코인하고 교환을 하는데 36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주고 클레이페이 쪽으로 수수료 20% 떼어주고 30억 정도를 현금화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저거는 대선 직전이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일전에 뭐라고 해명했었죠? 제가 대선 전후로 현금화한 것은 아이고 440만 원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양재열 변호사님 저 부분은 좀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 클레이페이 쪽 같은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저게 투자 실패였기 때문에 현금화한 게 아니었다고 하고 하태경 의원이 혹시 30억 원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용한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듯이 아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글쎄 이런 부분들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초성원 의원, 의원이었고 외부에서 만약에 누군가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한 어떤 정치 작업을 제공하려고 해도 굳이 저런 방법을 선택해야 했을까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생각이니까 저런 의혹을 제기를 찾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의혹이니까 지금 무엇보다 김남국 의원이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니까. 저걸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저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뭐 신뢰성이 크게 가는 그런 의혹은 아닙니다. 자 김남국 의원 지금 뉴스라이브를 쭉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기도 많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보실 겁니다. 그런데 뭐 명쾌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종족을 감췄기 때문인데요. 언제쯤 김남국 의원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인 전문가가 또 뼈 있는 한마디를 중앙 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남겼더군요. 이렇게요. 김동완이라는 대표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의 이른바 규모 빈도 방식을 보면 아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아요. 업계의 큰 손 수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LP 투자 이게 LP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코인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코인 중개업자.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그 LP 투자. 일반인은 시도할 엄두도 못 내는 어려운 분야인데 김남국 의원은 거기에 수십억 원을 운용한 만큼 용기가 있었어요. 과감했어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장최건 저 워딩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김남국 의원이 본인 스스로 했던 말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자면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잘 안 사먹고.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국회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잠바 입고 다니는 분이 수십억이라는 거액을 허투루 투자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내가 돈을 잃지 않고 벌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만 수십억을 소위 말하는 잡코인에도 투자하고 방금 전문가가 말한 LP라는 일반인이 엄두내기 어려운 거치형 중개 사업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김남국 의원 본인이 말했잖아요. 나는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잘 안 사먹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취재를 해보면 정말 검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돈 많이 안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돈을 아끼는 분이 아무런 확신 없이 위험부담이 큰 이 거래에 뛰어들었을까. 다들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확신을 가질 만한 내부 정보나 미공개 정보가 반드시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명확히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자금 출처부터 투자 이익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이런 LP 투자나 잡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전혀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요. 나와서 해명을 하더라도 앞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허술한 해명. 하루 이틀 지나면 거짓말임이 다 드러나는 그 정도 수준의 해명밖에 못한다면 나오는 게 민주당에게는 더 악재가 되겠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 내려놓고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국민들 눈에 안 나타나길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언젠가는 김남국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알리바이를 갖추고 나오겠지만 그게 이미 코인 지갑 주소가 노출된 이상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루 이틀이면 함락될 알리바이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도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찬 최고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